이 부분을 설명하고자 합니다. 18페이지 맨 아랫줄이죠. 처음에 E-를 지고 5분줄과 4분줄을 연속으로 쳤습니다. E-만을 지고 그 다음에 E-만에서 3분 손만 줄에 붙어있는 상태에서 두 칸을 그대로 옵니다. 그 4분줄을 그대로 치는 거죠. 다시 보면 그대로 다시 돌아갑니다. 그 다음에 밑에 줄을 3분줄을 칩니다. 치고 나서 박자가 이 손을 치자마자 한 박자가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박자 리듬을 들어가죠. 첫 박자를 뺀거죠. 그럼 다시 보면 그 다음에 A-만에 들어갑니다. A-만에 들어간 다음에 치고 나서 덮습니다. 치고 나서 덮죠. 4분줄 미 를 치고 3분줄을 연속으로 칩니다. 미 라가 바로 나오죠. 미 라 미 라 하고 일부 손을 떼고 일부 손을 뗐다가 다시 붙이면서 그 자리를 그대로 치는 거죠. 그러면 미 라 시 도가 나오죠. 미 라 시 도 에이 마이너 부분에서 하고 미 라 시 도 그 다음에 역시 한 박이 지나갔기 때문에 두 번째 박자 이렇게 되는 거죠. 도를 치고 나서는 두 번째 박자가 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. 이제 E-만으로 넘어갑니다. 역시 치고 덮습니다. 덮어버리고 개명을 보니까 미 도 오시네요. 미 를 치고 잭 빨리 일부 손이 내려가서 시를 칩니다. 배밑에 줄 미 2분줄 도를 누르고 치고 떼고 나서 시를 칩니다. 그 다음에 B7으로 바꾼 다음에 치고 나서 먼저 덮습니다. 그 다음에 짠 치죠. 이 요소를 보면 그 다음에 솔, 피, 미, 피, 미 를 칩니다. 솔, 피, 미, 피 그 다음에 미 를 치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노래가 닮습니다. B7 부분 보겠습니다. 먼저 B7을 치고 나서 덮죠. 그 다음에 솔, 피, 미, 피, 미 이렇게 되죠. 이렇게 해서 이제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이제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